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화사한, 화사하게 웃고 있는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100원 이야죠? 100원 이야 너무 화사하고 이쁘죠? 제가 좀 길게 키우기 위해서 또 분갈이를 해줘야죠 요즘 계속 분갈이 하느라고 해 있을 때는 베란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길쭉한 화분이 있어서 그냥 여기다 한번 심어 볼게요 여기 조금 더 깊기는 한데 조금 너무 또 얕은데 심기도 그러고 얘가 키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 어쩌고 고르다가 결국은 얘한테로 납찰이 되었습니다 밑에 배소층을 깊어가지고 배소층을 난석으로 넉넉히 이렇게 걸러놓은 난석이나 마사로 넉넉히 배소층을 깔아 줄게요 이제 봄분갈이는 어차피 이제 여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분갈이라 여름에 습한 여름을 잘 할 수 있도록 산 흙을 제가 낑낑거리며 퍼와서 제가 특별히 조제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확실히 이렇게 흙이 이렇게 만져보면 틀려요 뽀사시하다 해야 되나? 이렇게 뭉침이 적어요 거의 뭉침이 없어요 없다고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같아요 배고니아도 농장에서 키울 때는 완전히 상토로만 키우잖아요 빨리 키우고 빨리 꽃 피우고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집에서는 그러지 않죠 완전히 보드라운 배양토 이렇게 플라이트도 거의 없는 그런 배양토에서 빨리 키우고 꽃도 피우고 해야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판매를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또 상황이 틀리죠 우리는 베란다고 또 옥상이라 할지라도 농장 환경만큼은 우리가 해 주지 못해요 애들한테 아무리 한다고 한들 그래서 집에서는 일단 습한 여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여름이 진짜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저도 다육이도 키워보는 다육이를 제가 주로 키우지만 제가 워낙 식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키우다 보면 여름이 그래도 제일 힘이 애들이 견디기 힘들고 습한 것 때문에 사람도 습하면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습하면 애들이 아예 성장을 안 하고 잠을 자버린대요 휴면기라고 하지? 휴면기 그래서 영양에 치중하기보다는 배수, 동풍에 치중을 해서 중점을 두고 분갈이를 해야 되겠죠 여기가 이게 이게 지피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쌓여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쌓여져 있죠 우리 뭐 제라늄 같은 거 키울 때 지피산모관대잖아요 똑같아요 이거 봐요 여기다가 이렇게 꽝꽝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여름에 통풍이 될까요 안 될까요 힘들겠죠 안 그래도 습한 여름에 이렇게 이대로 있다면 얘들이 견뎌 낼 수가 없죠 이런 거 다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때문에 농장에서 오면 무조건 분갈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갈이 농장에서 온 흙은 거의 이제 다 털어내 버리고 또 새롭게 우리 환경에 또 맞춰야 되니까 애들도 스트레스 받겠지만 하루 이틀 보고 마을꽃이 아니라서 거의 뿌리는 거의 없고 이게 실뿌리 같은 무슨 이런 뿌리 밖에 없잖아요 이대로 있다면 어떻게 여름을 나겠어요 그 습한 여름을 이거 봐요 꽃만 이렇게 풍성하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애들이 그대로 분체를 놔두면 그대로 죽죠 죽으라는 거죠 이런 아 세상에 뿌리가 없어요 아예 뿌리가 없어 그대로 꽂아가지고 그냥 하우스 안에서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데려오면 집에 갖다 놓으면 죽는 거예요 죽어 산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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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에 아 상토 여섯 개에 분갈이 상토 있잖아요 저는 상토 여섯 개에 산흙을 일정도 섞었어요 플라이트 좀 섞고 마사 좀 섞고 거기다가 토양살충제 산흙이라 토양살충제 좀 섞었어요 세상에 이렇습니다 상황이 다 떼고 그 옆에 지피 같은 지피 삽목했던 거 이런 거 이거 봐요 이게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어떻게 애들이 쌀 수가 없죠 그냥 흙뿌리 같이 그런 뿌리들만 있고 뿌리가 겨우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조제한 그거로 심어 줄 거니까 잘 자랄 거예요 그리고 통풍을 위해서 지금 좀 이빨이들을 많이 좀 떼줘야 되겠어요 송이 속에 또 입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겉에 큰 입장들은 좀 떼주고 얘들이 숨을 쉬고 씌워야 되잖아요 입장들도 상처가 나고 입장들도 꼬여가지고 난리예요 난리 나를 먹습니다. 이제 손톱을 잘 저장볼까요? 돈 Phew 둘 동생 흙이 문제에요 흙이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냥 흙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밥이잖아요. 이 아이들의 밥. 얘도 걱정이 되네요. 하도 어쩜 뿌리가 이렇게 하나도 없대요. 와 진짜 이렇게 뿌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흙. 좋은 산흙이랑 좋은 또 상토에 섞어서 또 대수 잘되게 해놨으니까 한번 잘 아이고 이렇다니깐요. 꽃을 키워보면 이렇게 지지할 수 있게 기댈 수 있도록 눈가리 하고는 애들도 그걸 다 털어내고 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를 해주면 좋아요. 저는 죄는 inspiration 거예요. 그다음에 bumps 조금만 마사는 위에 올린듯 만든듯만 해주겠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 일단 분갈이 해놨는데 잘 크게끔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늘 진짜 보달것없는 저희집에 놀러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